주신 것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시간에는 이게 증여라 표현하고 공포 시간에는 양여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양역 그래서 나라에 뭔가 주는 게 있다고 하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라고 하면 증여라 표현하게 되는데 공법에서는 양여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괜히 안 우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92페이지 함께 봐주십니다. 92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2번 찾으셨죠. 대통령령에 따른 용도지구의 세분 지정입니다. 1번 경관지구입니다. 여기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구분하고 있는데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라 표현하게 됩니다. 시험 볼 때까지 특자시란 말로 대신하십니다. 우선 특화경관지구는 주요수계수변, 주요수계수변 가로 해놓습니다. 문화적 보정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경관, 경관동근에 놓습니다. 특별한 경관을 특별한 경관 추천놓습니다.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그리고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산지, 구름지 등의 자연경관을 산지부터 자연경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시가지경관지구는 지역내 주거지, 중심지 등의 시가지경관을 시가지경관 출처 놓습니다.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우리는 지금 용도치구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공부하시는데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특자시, 특화경관지구와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주요수계 수변경관인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치구를 특화경관지구라 하는데 우리 세종시에는 금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이 만수일 때 땅과 경계에 이루는 곳을 수계라 하고 그런 수변 주변에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치구가 있다면 얘를 특화경관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였습니다. 산지구릉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주요수계 수변경관이 자연경관과 연결된다 착각하시면 바로 틀입니다. 산지구릉지일 때만 자연경관지구이고 수변경관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면 그때는 특화경관지구의 지정대상이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주 넘어가는 쪽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산이 중요한 산이라고 하면 그때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게 되는데 금강일대에 대해서는 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취지 구분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경관지구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에 관한 사항을 따로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금강일대도 자연경관과 관련되어 있겠죠. 금강도 자연과 관계되어 있지만 자연경관지구라 하지 않고 특화경관지구라 하며 산지구릉지에 대해서만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방제지구는 자연 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로 구분하게 되는데 특자시에서 특을 뺀 자시.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제주도에는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있는데 자치시입니까? 비자치시입니까? 비자치시죠.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만 선거로 뽑고 제주시장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명직에 해당되는 시장, 부청장은 인허가권이 없는 비자치구청장, 비자치시장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세종시에 인접한 공주시라고 하면 자치시이죠. 그래서 자시라 생각하시면서 방제지구에 있어서는 자연 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로 구분하게 됩니다. 명칭만 구분하고 마십니다. 다만 향후 토지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동네는 시가지 방제지구일 때 그러한 곳만 가격 올라가고 자연 방제지구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은 절대 오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칭만 구분하고 마시는 겁니다. 보호지구는 역중생이란 말로 대신했습니다.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문화재, 문화재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전통 사찰 등의 역사 문화적 보전 가치가 큰 시설, 지역의 보호, 보조를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 다섯 글자입니다. 공항은 공군과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군사시설, 교정시설 다섯 가지를 중요시설물이라 하고 학교시설은 빠진다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생태계 보호지구에 대해서는 명칭만 구분하면 되십니다. 그리고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주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하고 있는데 명칭만 구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발지능지구는 주거개발지능지구와 산운송개발지능지구,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 앞글자를 따면 주산관입니다. 그리고 복합개발지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에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복합개발지능지구라 하는데 서울에 인접한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 밸리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판교에는 공업기능 외, 상업기능, 주거기능까지 복합적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그러한 곳이 복합개발지능지구가 되게 됩니다. 향후 세종시에서도 테크노 빌리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전위면 쪽으로 개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정개발지능지구라 함은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기능 외의 기능, 외의 기능을 추천합니다. 주산관을 배제한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특정개발지능지구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법령에서 용도지구를 구분하거나 세분하게 되는데 법령에서 용도지구 구분하게 되면 취계특보, 경복고, 방, 방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이 9가지 용도지구 중에 5개에 대해서는 세분하게 되는데 추락지구는 자집, 자연추락지구와 집단추락지구입니다. 그리고 개발지능지구는 주산관입니다. 복합특정개발지능지구, 보호지구는 역중생이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와 중요성을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로 구분한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경관지구는 특자시입니다.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방제지구에 대해서는 자심이나 자연 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 총 5개를 시행령에서 세분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이 용도지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법령이 아닌 무엇으로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거나 세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관련된 종류는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 없습니다. 조례로 신설하거나 세분 가능한 것은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 지정하게 되는 용도지구에 대해서만 신설 세분 가능한 것입니다. 용도구역에서는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 없습니다. 오직 가능한 것은 용도지구만. 옆에 페이지 3번 보게 되면 용도지구의 신설과 추가 세분 찾으셨죠. 93페이지입니다. 양가 1번 용도지구의 신설 시유도이사 대조시장은 시유도이사 대조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도중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해 아 잠깐 죄송합니다. 시유도이사 대조시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조례로 시도 대도시조례 조례 동그라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두 줄 밑에 용도지구 지정변경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거기까지 봐 놓습니다. 박스에 관한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주의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원래 법령에 따른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은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게 되면 장관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조례는 지방자산체법으로서 중앙에 해당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례에 따른 용도지구의 신설은 불가능합니다.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빠집니다. 다시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행정청에 관한 구분 함께 하셨는데 공법은 규제에 관한 법률로서 행정청인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합니다. 저 행정청에 있어서는 중앙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농림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다면 모두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세종시 같은 곳을 광역지방자산체라 하고 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곳을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하는데 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시, 도로 구분하게 됩니다. 충청남도와 함께 있는 시라고 하면 대전광역시나 서울특별시를 말하게 되는데 이 대전광역시나 서울특별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구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행정기구라고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를 구성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이다? 시, 군, 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광역이고요. 이 광역은 둘 이상의 시, 군, 군으로 구성되었을 때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은 국가계획을 집행하는 법률로서 그 집행은 시, 군, 군, 단위로 한다? 도시, 군, 단위로 한다? 도시, 군,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시가 도시에 해당되는 것이지 대전시의 서구가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광역시는 여러 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전 서구나 중구가 대전시를 대표한다? 대전시 자체가 대전을 대표한다? 대전시 자체가 대전을 대표하게 됩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와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는 서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가 등장해야 됩니다. 반면 충청남도에서는 도가 단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는 한 10개 정도의 11개 정도의 도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은 등장하는 것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시군 구청장, 구청장이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무조건 틀린 질문으로 잡아 내셔야 됩니다. 조금 이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법을 만들게 되면 이 법은 중앙에서 만들게 되면 국회 통과했을 때 법률이고요. 대통령 명령과 장관 명령이 있죠. 대통령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장관 명령을 시행규칙이라 하는데 법률과 명령에서 한 글자씩 따서 법령이라 표현하게 되면 전국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만들어지는 법이 있다고 하면 그 법을 뭐라 한다? 조례라 합니다. 이 조례는 중앙에서 만든 것이다. 지방에서 만든 것이다. 지방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거나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하게 되면 관할 관청은 지방 자치단체가 되는 것이지 중앙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 시유의사 대도시장이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 증오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가 공법을 좀 쉽게 접근하고 점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할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례를 만드는 자이다. 지방자산체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용도지구의 신설은 시유의사 대도시장이 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도지구 신설한다. 이 말 쓰면 바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93페이지에 양관를 입은 용도지구 신설과 관련되어 첫번 줄에 시유도이사 또는 대도시장 이것 가로에 놓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조례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도시공관리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례로 신설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관로 2번입니다. 용도지구의 추가 세분입니다. 사실 용도지구 신설은 28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30회 시험에 못 봅니다. 그래서 올해 해 주실 것이 바로 2번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 시도 대도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경관지구를 추가로 세분하거나 경관지구 추천놓습니다. 특화 경관지구 세분 포함한다. 특화 경관지구 추천놓습니다.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추천놓습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추천놓습니다.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구분해놓습니다.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거나 세분할 수 있는데 세분할 수 있는 대상은 특경, 특중으로 기억해놓습니다. 우리 특별검찰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특별경찰도 존재할 수 있고 이들은 아주 특별히 중요한 일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례로 용도지구를 세분할 수 있는 대상은 몇 개? 딱 네 개. 특경, 특중입니다. 그래서 특화 경관지구와 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에 있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각 지방마다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이 조례입니다. 우리 시험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험 보는 것으로서 세종시만 따로 떼어 시험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시험에 내게 된다면 조례에 따라 시호의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 신설을 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시호의사 대도시장이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 무엇인가 그걸 물어보는 게 우리 시험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 용도지구를 세분하게 되면 세분할 수 있는 대상은 몇 개? 네 개. 특경, 특중입니다. 그렇게만 시험 볼 때까지 잡고 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좋은 이야기 있는데 방제지구는 일단 접으시고 4번 복합 용도지구 지정 차시였죠. 올해 개정된 사항인데 올해 이거 가지고 시험에 냈거든요. 다만 다시 비슷한 유형이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기초 문제 나오겠습니까? 모의고사에 나오겠습니까? 저기 좋으십니다.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올해 냈는데 내내 또 내겠습니까? 대신 모의고사에서는 반드시 다루어지는 게 이쪽이고 모의고사 점수가 일정 정도 유지하시게 되면 자신감 생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공부하십니다. 양가의 4번 차시였죠. 시호의사 또는 대도시장은 시호의사 또는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적, 공업적, 관리, 지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적, 공업적, 관리, 지역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지역 일반 주거지역부터 계획관리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 3개의 용도지역을 2줄 위에 올라가시면 복합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복합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용도지역은 3곳입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지역 만약 일반 주거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고 일반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해주실 것은 복합용도지구는 시호의사 대도시장이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확인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행위지안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 행위지안과 관련되어서는 지금은 안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다음주에 나오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100페이지로 넘어가 주십니다. 100페이지 찾으셨죠? 이제 세번째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용도구역은 용도구역의 종류와 그리고 지정권자에 대해서만 함께 확인해 주시고 추가로 해주실 것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용도구역은 개시수도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은 2002년도에 인천국제공항 만들면서 영정도 일대에 347만평에 걸쳐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제초 지정 당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였는데 전국의 시도의사가 지방자치시대가 이루어지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용도구역 지정권을 안 주냐고 대모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조정구역에 대한 지정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동네 시도지사가 시가조정구역을 새로 지정하게 된다면 그분은 다음 선거 때 당선된다. 낙선한다. 낙선하십니다.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이 10분의 1토막 나버리는데 그 토지 소유자나 인접한 주민들이 좋아할 일 없거든요. 그래서 낙선할 게 뻔하다 보니 고난이 이전되고 나서 한 번도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신 지도지사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가조정구역은 국민의 재산권을 워낙 심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새로 지정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관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게 예거든요. 국가계획과 연관된 시가조정구역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시가조정구역의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시의사만 시가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국가계획과 연관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인데 어폐류를 말합니다. 대부분 바다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겠죠. 바다에는 개인 소유의 땅이 없습니다. 지정하건 말건 관심 밖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크게 시험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장관급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최근 열심히 지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도이사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한 5년 전에 빌라를 열심히 건축하셔가지고 대박 터뜨리신 분이 계십니다. 대신 제가 그분 처음 뵀을 때는 8년 전이었는데 빌라 개발하다가 빌라 분양하다가 쫄딱 망하셔가지고 완전히 망하셔가지고 좀 도피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재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재개하시면서 그 당시에 혁신도시를 개발 사업하면서 각 지방에다가 정부기관이 이전하게 된다고 하면 이전되는 동네에는 아파트 단지를 새로 조성하는 데는 한 5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 이전하고 바로 아파트 개발 사업 착수했지만 좀 미진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러면 신속히 주택 수요를 해결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빌라 만드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나는 시행도 할 생각도 해주셔야 됩니다. 전혀 아직은 와닿지 않습니다. 자기가 따는 게 문제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돈을 버셔가지고 그분 고향인 호남 광주에 있거든요. 그 호남 광주 주변에 국립공원으로서 무등산이 있습니다. 그 주변의 땅을 엄청 많이 구입하셨습니다. 저 무등산은 도시군 계획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공원 용지로 결정되어 있는데 이 공원 용지에 대한 지정은 그 필요한 덩을 공원 만드는 자가 강제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지정하고 몇 십 년 동안 강제 수용하지 않아 한 분이 헌법재판소에 위원이라고 소송을 내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의견 받아들여서 이것 위원이라는 것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강제 수용하지 않다면 다 풀어주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도 강남 신도시 만들면서 천평, 이천평씩 공원 용지로 지정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공원 용지를 결정해놨는데 지금까지 수용 안 했거든요. 돌아오는 2020년대에 그 공원이 싹 풀리게 된다고 하면 원래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은 고생, 고생하셨겠죠. 자제분들은 대박 틀릴 것 같은데요. 요즘은 서울 강남 쪽이라면 땅 한 평이 1억 넘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이 2020년도에 일괄 해제되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도시 지역에 공원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도회사 대도시장이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대신 이거 우리 동네에 지정한다면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땅 주인은 찬성한다, 반대한다. 앞으로 세상의 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미 내가 사놓은 땅과 앞으로 살 땅이 있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중개업하시면 돈 보시면 살 땅 많으시죠. 땅 전에 생각하시고 이런 걸 지정하게 된다면 나는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지정 자체가 좀 까다로운 좀 수월한 표현은 못됩니다. 다만 이런 고난을 누가 행사하고 있다? 시도회사, 대도시장이.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을 결정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고 시가 조정구역은 시우이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해양서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 하나 있죠. 그래서 다음 중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 찾으라고 하면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찾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오지, 순다, 지문이 성립하지 못한다면 박스형이라 해서 기역, 니언, 디겟, 나열해놓고 찾아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은 우리 시험이 워낙 착하셔가지고 기역, 니언, 니언, 디겟, 조합인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박스 속에 오르는 게 몇 개인가 개수를 찾아내라고 합니다. 가끔 실수해서 정답 찍는 분도 계시죠.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 자연, 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장관은 지정권자 아닙니다. 시회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은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시가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얘는 수산자원이 어폐류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도시, 자연, 공원구역은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도시, 자연, 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립공원 부지에 공원이 풀리게 되면 광주에 계신 분은 거기에다가 골프장 만들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다가 펜션 몇 개 만들어 놓으면 대박 칠 거라 생각하시는데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6년, 5년 전에 만났으면 우리도 한번 해볼 만했는데 대신 부동산 경기는 하나의 사이클을 타게 됩니다. 아마 지금 학계론 공부하시면서 7년 주기나 11년 주기 그런 것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주기가 있는데 그런 주기에 좀 편성하시고 방향만 잘 맞으신다고 하면 좀 원하는 만큼 돈을 버시는 것도 가능하실 겁니다. 앞으로 인생 많이 남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보면 철건도 잘근자근 씹어먹을 그런 연세이신 것 같으신데 앞으로 기회 많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아마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 좀 하강 국면이겠지만 선거 임박해서나 또는 선거 이후에 경기에 살린다고 해서 또 호황 국면 들어올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좋은 물건 잡아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재 잠깐 보십니다. 오늘은 1시 55분까지 할 겁니다. 아예 첫 시간에 저한테 진도 잘못되었다 이야기하셨으면 일찍 보내드리는데 100페이지 함께 봐주십니다. 네모난 2번 보십니다. 큰 2번입니다. 용도구역의 구분과 지정 행위 제한 찾았습니다. 1.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동그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줄쳐 놓습니다. 도시의 무재산 확산을 방지하고 무재산 확산 방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해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호안 동그란에 놓습니다.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매번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제한구역의 결정권자라는 것과 그 지정 목적으로서 확산 방지와 보호안을 시험에 내게 됩니다. 보호안은 개발 제한구역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차지였죠. 동그란 1번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도시의 자연환경 줄만 쳐놓습니다. 경관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직생이 양호한 산지, 도시지역 동그란에 해놓습니다.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에만 지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다시 살펴놓을 게 있습니다. 세종시는 도시지역이다? 드립니다. 서울은 도시지역이다? 드립니다. 대전은 도시지역이다? 드립니다.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 세종시는 도시지역인 주상공로 갖춰져 있고요. 그 외곽에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존재하죠. 이러한 세종시에 우리는 32만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극히 정상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 천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천만이라고 하면 우리 세종시 행정관할구역과 비교하게 되면 서울시가 두 배 넓은 것 아닙니다. 우리 세종시와 비교하게 되면 한 10%에서 15% 면적 넓을 뿐이거든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천만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개발 목적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많아야 되죠. 그래서 90% 이상이 주상공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에서 한 5%가 녹지지역이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선지역 일부 있습니다. 서울에 북한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북한산이 국립공원입니다. 그 북한산일 때도 자연환경보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면적이 워낙 작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을 말하는 것이지 서울시가 도시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대상은 도시를 단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상, 공, 녹, 도시적 단유를 하거든요. 대부분 어디에 지정하겠습니까? 녹지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취지은 조금 이리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대상은 도시 자체가 아니라 도시지역에 수목이 잘 생육하고 있는 곳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취지 이해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정권자는 지도이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지정 대상은 도시지역 안에 직생이 양호한 산지, 이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도시지역이라는 말 눈에 익혀 주셔야 됩니다. 행위지안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명칭만. 그리고 4. 시가조정구역입니다. 동원의 1번입니다. 맨 마지막 줄입니다. 시도이사는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요청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시가 방지하고 시가화 방지, 가로 해놓습니다.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대도시장은 시가조정구역의 결정권자 아니죠. 그리고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입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국가계획과 연계 가로 해놓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가조정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줄쳐 놓습니다. 30회 때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시가조정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된 나머지 사항은 우리의 3월달에 해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찾았죠. 106페이지 찾았습니다.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올해 두 문제가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관련된 시험에 냈기 때문에 30회 시험에는 모의고사에만 나올 겁니다. 그리고 1번 잠깐 해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 옆에 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 봐주십시오. 여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지장군수 제외한다로 본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장관 빼버리시고요. 시도회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원칙적인 결정권자이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는 예외적인 결정권자였죠.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만 결정권자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3개 소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업원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 장관만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한다. 그런데 얘가 29회 때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우리 다 출제위원급이지 않으십니까? 얘는 보통 시험에 내게 되면 7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한 번 최근에 나왔다면 앞으로 6년 뒤까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6년 뒤에도 계속 공부하신다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얘는 알고 지나가시면 충분할지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결정권자가 시도회사 대도시장이지 국토교통부 장관 아닙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박스 있는데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이해하고 쉬었다 하십니다. 여기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건축물을 대지에 세우는 것을 입지라 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에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는데 이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땅을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 표현합니다. 이쪽에서는 개발 목적으로 시정한 것이다. 비개발 목적으로 시정하는 것이다. 개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디밭이라는 것을 가끔 보시면 잔디가 잘 자라 있거든요. 그리고 가을철에 방문하시게 되면 고수무수가 자라는 것 보신 적 있으시죠? 저 고수무수 자라는 곳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효과입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서울역과 용산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최근 서울시장은 용산과 여의도를 동시에 개발한다는 발표를 싱가포르에서 한 번 했다가 완전히 투기 원흉으로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그 발언을 철회했는데 용산, 여의도 개발 안 하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서울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르게 되면 지금 도심은 사실 강남쪽이거든요. 그 강남쪽의 도심이 치우쳐 있는데 서울과 용산역을 향후 10년, 20년 뒤에 서울의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삼각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삼각지에는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개발할 용지가 넘쳐납니다. 얘를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현재 지정해놨는데 향후 10년에서 15년 뒤에 이곳 가보시게 되면 아마 50층에서 100층짜리 빌딩이 질배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용산역 일대에는 반지압 빌라 있거든요. 그게 평당 지금 8천만원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용산개발 발표한 것 들어본 적 엠비 때 용산개발 발표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강남지와 아파트 가격이 평당 2,500 하면 그때 1억 2천까지 찍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용산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그 가격이 좀 내려갔다 다시 지금 복구하고 있는 중인데 향후 박원시장에 어떻게든 한번 해야만 그 다음 단계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요즘 TV에 나오면 지난 선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약간 시골틱 하셨는데 요즘은 얼굴이 주름선 하나도 없으시던데요. 나중에 TV에 나오시면 한번 봐주십시오. 그분이 작년과 올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다른 목표도 좀 가지고 계시지 않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한 건 해야 되거든요. 이명훈 대통령은 청계천 복구사업 하시면서 한번 되셨는데 이분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발할 곳이 이쪽이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입지기지수 구역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건물 건축하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그렇게만 봐 놓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제5절에 관한 사항은 아마 5월달 넘어가서 요약처 나오면 제가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안 합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이 있는데 얘를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 아마 끝나는 시간이 40분 정도면 끝날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만 하면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안녕.